완벽히 아 죄송합니다. 모의자, 여성 모의자, 여성 모의자. 구둘어 먹겠습니다. 서장님이 지금 막걸리 주려고 그래서 밥 먹었습니다. 제 회장님은 꼭 저거 내가 버거 막걸리먹어 모구하는 것 같아요. 박천재입니다, 주세요 주세요. 문점부 부속에서. 그런데 저건 없어요. 조그만짠. 조그만 짠 여기에 같이 해야지. 같이 하면서 봐. 벌써 다 뒤로 슬슬 빠지잖아. 원래 도구넷 사람들이 이러는 거? 와야리가 와야되겠네. 이쪽으로 오세요. 빨리. 저기 오세요. 이쪽으로 오세요. 다들. 이쪽으로 오세요. 지역대가 와봤는데 깨끗하게 하라고 얘기는 했대. 잘 되는지 모르겠네. 그래서 우리 건배하겠습니다. 애촌의 안전을 위하여. 위하여. 네 감사합니다. 저기 같이 앉아. 예예 메모 붙인게. 아까 한 번 찾으려야지. 아휴. 아휴. 웃으세요. 시합 기회자. 웃기야 웃기 뭘 웃어. 하나 둘. 그냥 웃지 말고 웃기야. 하나 둘. 웃기야. 으하하하. 아니 요거. 도움봐. pharmacist 찍어야 되니까. 정학치봐 주세요. 하나 둘. 하나 둘. 유투브 다 올라갑니다 이거. 유투브예요? 네. 여긴 튜브가 아닌가. 고맙습니다. 박수. 와! 감사합니다. 사장님! 너 도와줘? 여부러서 가셔야죠? 이봐 이렇게 또 달라져야 되나? 왜 이런 사람은 눈치가 있어야 돼? 아 이건 막 넘어가서 안 돼. 안 돼? 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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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덜. 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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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덜. 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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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덜. 야! 전기에서 밖이라도 불붙네. 우리끼리만 여기. 아 여기! 내면, 내면, 내면 면자님 뭐? 아님, 면자님 모신다고요? 자, 면자님이 한 마디. 서장님 해주세요. 서장님 하시는 거야. 여기 남매니까 남맨 면자님 먼저 해주세요. 아, 저는 억구대 가셔야 쩌매요. 도연합회에 가서 그때 원척했어요. 아뇨아뇨, 그래서 서장님 먼저 아셔요. 왜? 남기 전에 막 시키는 거야. 하여튼 저, 성천 남면 안전을 위하여! 위하여!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아, 원래, 원래 저 서진사가. 하하하하하하. 서진사가 모자이크 자리세요. 생기기에 좀 좀, 아주 촌놈 같아요, 내가. 생타신 것 같은데, 어! 보셨죠? 오늘 주인공, 서장님이 말하는데, 저우가! 저우가! 저우가 할라는, 최선을. 잘 찍어요. 어, 예! 어, 예! 초코에 올려야 되니까 잘 찍어요. 하하하하. 잘 찍겠습니다. 예예. 하나, 둘, 셋!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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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내가 갖고와 줄게. 아, 갔어봐. 딱 박스, 들어. 예, 그거 좀... 아, 이거 저거 너무 봤네. 아, 네. 아, 네. 안녕하세요. 아, 네. 아, 네. 아, 네. 우리 면장이십니다. 국방면장인데. 예, 예, 예. 아, 네, 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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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선생님, transm Mutta regarding 약setting? 당신이 어떤가. including those who missed 乃 저거 알긴 죽은 줄 알았었거든. 아이고, 저거. 남공신이 했어요. 네, 감사합니다. 아, 그 회자식은 똑같아요. 저기, 저기. 아니, 저. 저거 소주를 주십시오. 좀 늘려주십시오. 내 술자리 이거죠? 네. 아, 그러시구나. 아, 트레디. 트레디. 조용히게요. 찍어야 돼요. 우리 사장님한테 꿀짱은 어때요? 여기 서남이. 서남이 좀 건배 한 번 하시죠. 아, 그럴까요? 네, 고맙습니다. 저는 뭐, 아까도 인사도 말씀드렸죠. 저 사람은 뭐, 고향에, 화학에 내, 면제에, 돈도 내가 부치고 있대요. 하하하하. 정리해서 안 정리해서, 책임지 좀 뭐라고. 아버지, 아까도 했지만, 뭐, 일구상까지 또 받았어요. 너무 부담얼어요. 하하하하. 자꾸 어깨는 무거워지고, 이제는 허리도 좀 아파져요. 하하하하. 하하하하. 견디도록 하겠습니다. 안전을 위해서. 독방. 저, 화이트 쪽이 저는 굉장히 겁이 나요. 워낙 큰 건물인데. 근데 사람은 별로 없는데, 대산 피해가 나면 많이 나와요. 많이 신경 쓰고 있으니까. 베 gilt balloon, ier. 부처. 독방에 안전을, 여유야. 워우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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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우우우우예요. 네, 감사합니다. 원장님, 원장님! 원장님! 너도 옆에서 손 뻗어 줘. 손 뻗어 줘. 네, 손 뻗어 줘. 홍천여, 서성명, 내년, 남명, 박수. 노래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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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자, 찍겠습니다. 하나 둘 셋. 파이팅 한번 하겠습니다.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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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봐주세요. 여기 여기 여기. 이번에는 가위로 다 나와. 파이팅 한번 날려요? 파이팅! 됐어! 파이팅! 됐어? 박수! 박수, 박수! 감사합니다. 나 오늘 복붕해!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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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복붕해! 같이 가겠습니다. 네! 또 보러 가겠습니다. 안타까워! 아니 저기 대장님 어디갔어 우리! 대장님 이리 오셔 빨리! 대장님 이리 오셔 빨리! 대장님 계셔! 아니 대장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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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장님이 막걸리 좋아하시잖아요. 막걸리 준비했어요. 그거를! 그릇이 더 커야돼! 더 커야돼! 저는 성이 남궁이에요. 저는 월흥이에요. 아 월흥? 아 그래. 남궁이 생겨먹어서는 뭐 그쪽으로. 가만히 줘봐. 가만히 줘봐. 가만히 줘봐. 산식을 했는데. 나와있고. 저는 맑은 물로 조금만 주세요. 여기. 미세앤풀. 아니요. 오늘은 드시고 다니고. 아니요. 제가. 11개월하고 좀 지났어요. 그럼 먹으러 먹으러. 아 원래 못 먹어요? 네. 못 먹으면 먹어요. 미숙 씨. 저요? 이거 아니야. 이거 아니야. 이거. 왜 콜랑먹어 가만히 있어. 아 그건 뭔데. 네? 이거. 특별히 마련한 잔이잖아. 이거. 저기. 사장님을 위해서 특별히 아주 칭찬 받고. 저는. 동면대전. 그런. 동면대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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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선동. classmates. shakyyam. iked앤여! 아유. 아유. 진짜? 어디다니. feet leg. 네? 앉아 Two. 아니세요. 아니세요. 고맙습니다. 잘했어. 와. 시계시지 마세요. continuing start. 일 intrusionывает. 하나 둘 셋. 화이팅 한번 하겠습니다. 셋 하면 화이팅. 하나 둘 셋 화이팅. 화이팅. 오늘 화이팅. 오늘 화이팅. 나 또 공작이. 아니 공작이 어디서 공작사 화이팅. 아니 공작은 어디서 공작사. 공작사 모르고. 공작사 있어요. 공작사 있어요. 공작사 있어요. 나 서장 시켰는데. 서장 시켰는데 서장. 가면 열로. 부장님 오세요. 부장님 오세요. 부장님 오세요. 부장님 오세요. 영렬에서도 왔네. 부장님 그거 아니야. 내꺼라니까. 떼까리 틀려 떼까리. 감사합니다. 내꺼야. 아니 이거 새로워야. 새잔이야. 안 돼 안 돼. 안 돼 안 돼. 자꾸 뺏어 가. 이제. 남겨대진. 너 먹으면 안 돼 이거. 이거 먹으면 잘못된다니까. 이거 먹으면 잘못된다니까. 이게 대단하다. 잔을 가지고. 잔을 못 잡은 사람 없다니까. 서구 과장입니다. 서구 과장입니다. 어 저거. 이름이 뭐에요? 김영구입니다. 영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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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주에. 다음에. 다음 주에. 대단해. 대단해. 허자님 방금. 아유. 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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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 건 아니야. 선. 우리 면으로. 우리 면으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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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자님. 대단해. 여러분. 대단해. 가만있어. 이제 마무리. 저에요? 인사. 인사하시죠. 네. 건배자님이 한번 하시죠. 서장님이 하실거에요. 저는 홍천에. 아마. 1월 2일자로 왔고. 저는 진짜. 열을. 오후 4달 살아요. 저. 여러분들이 뭐. 필요한 거 있으면. 저한테 요구하시면. 나 할거에요. 전. 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내가 얘기해도. 들어줄 것 같지도 않도록. 형. 뭐야 이. 형. 형. 너무 무서워. 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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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서워. 섞임섞은. 무섭진 않고.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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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. 나는. 이어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흑. 그럼. 회사님. 고맙고. 네. 두천면의 안전을 위해서 감사드리고 우리 저 가리산에 요새 저 레포츠 많이 하잖아요. 안전사고도 많이 나요. 내가 잘 같이 좀 협력해가지고 안전을 위해서. 내가 어디 가든지 그래. 그 군의 이미지가 사고가 자꾸 나면 관광객이 안 와요. 저는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천천히 노력합니다. 고맙습니다. 두천면의 안전을 위해서. 잘 어울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안주 잡시죠. 안주 안주. 안주 안주. 안에 서면은. 우리 저 김장현 대장님이 오늘 주인공이에요. 제가 주인공일까요. 아 예예. 오늘 서승구 대냥 안왔네. 맞죠. 한 명성 대냥. 가수. 아 전임 대장님이구나. 아 예. 과장할 때 그치. 아 그 과장은 잊어버리고 서장님 해야지. 아 난 그럴 때가 그리워. 아 춤을 죽입니다. 홍철의 가수. 한여식 대장님이 가세요. 가수에서. 아 여기. 아 이거 너무 맛있어. 아 이거 잔을. 잔을 하나 같이. 아 잔이 아니라서. 우리 저 여성대장님도 몰라보시고. 여성대장이 서장한테 와서 인사를 하는 것 같아. 연장이 안 도와주면 대체되더라고요. 또 또 또. 고담소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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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재 올렸다고 인재해. 아니 뭐 구게요. 저기 방구게. 어디. 거기까지. 섬유 센터를 잘 줘야 되잖아요. 내가 지금. 엄청 신경 쓰고 있어요 지금. 섬유 센터를 잘 짓기. 여야. 여야. 이거 노래자 하여튼 빨리 빨리 놀아야죠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네. 어 뭐야. 고맙게 생각합니다. 대장님 건배 세일을 하십니까? 아니, 건배 아니에요. 아니, 조금만 기다려. 아니, 너 어디로 가셨어? 술잔에 없어요, 술잔에. 잔만 넣으세요. 네, 잔만 받으시면 됩니다. 허장님이 갖다를 수 있는 물질을 넣으세요. 잔만 넣으세요. 아, 잔만 넣으세요. 아, 잔만 넣으세요. 아, 잔만 넣으세요. 네, 감사드립니다. 자, 우리 경혜 씨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사실 서야 되는데 거기 없어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, 네. 너무 고마워. 저는 할 일이, 할 얘기가 없어요. 제가 와서. 홍천에 와서 자리만 깔고 앉아 있어요. 언니가 이렇게 5가지 구경도 시켜줘서. 감사합니다. 근데 제가 생각하면 유족한 게 많아요. 많이 내가 지도를 해드리겠습니다. 감사드립니다. 자, 우리 홍천군의 발전을 외자. 우리 서로 노력합시다. 홍천군의 발전을 외우세요. 외우세요. 우와. 되게 튀는 모양이다. 자, 다 버셨으면 박수. 박수. 자, 박수. 와. 테이프.